생명과학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고 있는 박지양입니다. 드디어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캐스트 영상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 4월 1일이에요. 우리에게는 4월 하면 원래 다른 준비로 바빴어야 되는데 저는 계약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소식을 접하고 이런 캐스트를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라인이었든 실질적인 등교였든 계약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계약을 해서 어찌 보면 좀 다행이다 싶다가도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일정이 미뤄졌잖아요. 6월 평가원도, 9월 평가원도, 수능마저도 일정이 약간 달라지면서 혼란스러운 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도 여러 가지 커리큘럼이 왔다 갔다 좀 달라졌죠. 달라지다 보니까 저도 이런저런 생각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어떨까 그렇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앞에서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선생님도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선생님에게도 여러분들처럼 많은 걸 준비하던 시절이 있었겠죠. 선생님도 맨 처음에는 학원 강사가 되기 전에는 과외 선생님도 했었고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도 해보고요. 나는 어떤 직업이 잘 맞을까 고인도 많이 했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누군가랑 누군가에게 수업하면서 그리고 공부를 알려주면서 희열을 느끼는 걸 보면 나는 강사가 되어야지 라고 하는 꿈을 가졌겠죠. 그때쯤 아주아주 너무 옛날이었던 것 같아요. 메가스터디라는 회사와도 인연이 닿지 않았을 무렵에 선생님의 자그마한 일기장에는 그때 너무 귀엽게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나는 앞으로 꼭 카메라 앞에서 촬영을 하면서 수업하는 강사가 되겠다. 그 당시에는 메가스터디가 유명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얘기해도 될 일은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EBS만 있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나름의 이런 강사가 되면서 꼭 그 카메라 앞에 서서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강사가 되어야지 라고 하는 마지막에 나의 직업적인 면에서 이런 것들을 적어가며 그 꿈을 향해서 달려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요즘처럼 되게 뭔가가 어지럽고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를 때는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은 목표하는 대학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목표하는 학과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 목표하는 대학과 목표하는 학과에서 여러분들이 멋있게 대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먼저 그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요. 천천히 천천히 가장 먼저 세울 수 있는 4월의 계획부터 마무리해 보는 건 어떨까요? 만약 어떤 친구들 중에서는 선생님 저는요. 아직까지 무엇이 되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요. 어찌 보면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이 아직 이 꿈이 정해지지 않았다던가 내가 무엇과 적성이 맞는지 잘 몰라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필요성도 잘 모르겠다라고 가끔은 호소하는 친구들도 만난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요. 이런 것 같아요. 공부라고 하는 게요. 여러분들은 지금은 아니지만 당장 6개월 후에, 1년 후에 아니면 좀 더 멀리 5년 후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되고 싶어하는 직업, 너무나도 되고 싶어하는 꿈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꼭 우리 이 사회는 무언가를 원하죠. 예를 들어서 그 직업이나 그 꿈을 이룰 때 반드시 갖춰야 되는 여러 가지 항목이나 요건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나는 지금 정말 드디어 하고 싶은 직업도 생기고 하고 싶은 과도 생기고 그랬던 상황이 발생했는데 하고 싶은 일들이 생겼는데 근데 보아하니까 내가 아직까지 준비해놓은 것이 없어서 그 꿈과 너무 멀고 내가 그 꿈으로 가려고 했는데 오지 마세요라고 하는 오히려 문전박대를 당하면 얼마나 슬플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 저는 무언가 뚜렷한 꿈이 있는 건 아니에요라고 한다면 지금 더 없이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만큼 준비를 열심히 해둬서 특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0대 후반 그리고 20대 초반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는 이 모든 경험들은요. 나중에 앞으로 사회에 나갔을 때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더라고요. 선생님이 나의 옛날 모습을 생각해보니 아 나는 그 1년을 진짜 송두리째 뭐 한 거야 라고 그 당시에는 생각을 했지만 뒤돌아 보니까 제가 그때 열심히 공부했던 내용들이요. 그 공부한 것 가지고 사이드적인 배경 지시를 가지고 제가 치면제 직업을 수업하거나 소화할 때 많은 도움이 되더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러니 4월 이 한 달 동안에 이제 세울 수 있는 계획을 같이 한번 세워봅시다. 선생님은요. 이제 공부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선생님은 이제 이번 주에 선생님의 개념완성 강좌가 공식적으로 종강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개념완성 강좌가 종강을 하게 되면 저의 아주 특별한 강좌가 하나 더 있죠. 킬러세븐이라고 하는 강좌잖아요. 선생님이 킬러세븐도 바로 바로 4월 안에 개강을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킬러세븐이라고 하는 강좌까지 같이 함께 하시려면요. 개념완성이 첫 번째예요. 개념완성 안에는 아시다시피 올해 개념완성은 많은 걸 담고 있죠. 제 관리력 안에 기출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과하다 라고 하는 책 안에 기출의 심화라고 해서 나름의 스킬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냈던 흥분의 전도도 근육도 그리고 유점마저도 그래서 아주 어려운 문제까지 같이 함께 풀어봤던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거와 함께 그 뒤로 녹여지는 킬러세븐이라고 하는 강좌 안에서는 올해 수능특강 교제가 나왔죠. 저희 역시도 우리 연구팀 역시도 수능특강 교제를 가지고 그 안에 있었던 이 내용은 수능적으로 평가원적으로 나올 법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걸 충분히 담아놓은 정성스럽게 준비 잘 되어 있는 강좌가 바로 킬러세븐이고 킬러세븐이 조만간 개강을 한답니다. 그러니 4월 안에 여러분들이 목표했으면 하는 거는요. 첫 번째는 개념완성의 완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념완성 완강하시고요. 그리고 기출문제도 꼼꼼하게 다 푸시고요. 그리고 수능특강, 선생님 저 수능특강을요. 좀 풀다가 흐지부지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조만간에 선생님이랑 킬러세븐 하면서 제가 수능특강을 하나씩 하나씩 얘들아 수능특강의 흥분의 전도, 입학득까지 공부하고 오렴. 그 내용 가지고 제가 킬러세븐에서 노견해 줄게. 선생님이 주차마다 수능특강을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는지 곱곱 알려줄게요. 그럴 테니까 첫 번째 4월 안에는 개념완성 완강. 모두 다 강의 다 마치고 저와 함께 킬러세븐이라는 강좌로 함께 들어가 봅시다. 지금 4월은 여러분들에게서는 또 다른 발판의 도약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니까 선생님이 역시도 여러분들 곁에서 같이 열심히 달릴 테니 저와 함께 4월도 힘차게 나아가 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열심히 강의하고 있는 박지향이었습니다.